창원이 다른 레시피 한 상 탐나는 맛 알토란. 저희가 알토란을 함께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. 한 세월 빠르다. 벌써 그렇게 했어요? 2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올 때까지 어떤 덕분이 가장 컸을까요?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셨기에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알토란의 요리를 통해서 새로운 맛의 세계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준 게 참 알토란의 멋이지 않는가. 그렇죠. 셰프님들. 셰프님들의 정말 건강식 그리고 또 화려한 음식들 그리고 신기한 또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또 내준 셰프님들 때문에 더 큰 것 같고. 그래서 알토란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토란을 위해 나와주셨습니다. 몇 분이.. 몇 분이.. 알토란 같은 매력으로 어머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 한식 너튜버 배정규일 셰프님 나와주시고요. 네 배정규일 셰프님 안녕하십니까. 반찬계의 큰손 누나 정리경 요리 연구관님 나와주세요. 네 바두바두 반갑습니다. 프랑스 요리학교를 수석 졸업한 정통 유학파 출신의 H사 외식사업부 양식 총괄 셰프 김영석 셰프님 나와주십시오. 아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이 분 셰프님이라고? 네 셰프님이십니다. 듀오미 스타 셰프 정호영 셰프님 나와주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주부 경력 40년차이자 87만 5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서영자 유리너튜버님 나와주십시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모셨어? 네 총 출동했습니다. 뭔 일이야? 뭐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. 우리 또 배정길 셰프님은 알토라인에서 처음 모셨거든요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 한진 요리사 배정길입니다. 고기보다 더 맛있는 가지요리. 후콤달콤 콩나물 볶음 홍접살에 동작을 넣고 후배 넣기도 전에 살살 녹아내리는 동파육 완성입니다. 아니 30만도 정말 많은 건데 사실 예전에 또 나오셨던 우리 또 영자씨에 비하면 까맣은 후배인데 영자씨 혹시 보신 적 있어요? 네 봤습니다.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서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? 아 그러면 저는 너튜버 대선배님이신데 당연히 그 이후로 조금 더 증가가 되셨죠? 그럼요. 지금은? 지금 87만 정도 그때 82만이었거든요. 네 네. 만 명이 올랐네. 네 네. 그리고 방송하고 나면 네. 그냥 하룻밤에 7명씩 팍팍 올라요. 아마 정길 선생님도 이거 하시고 나면 구독자 팍팍 오를 거예요. 아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분이 좀 궁금합니다. 우리 김영석 셰프님. 프랑스의 본고장에서 수석 졸업을 하셨어요. 원래 요리를 워낙 좀 잘하셨습니까? 원래는 요리를 전공을 안 했고요. 네. 젊었을 때 저희 대학 때 보면 배낭여행 자주 다니잖아요. 그렇죠. 배낭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 다닌 때 중에 프랑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프랑스에서 뭘 해야 되겠다. 거기에 향기 거기에 냄새 그런 바람들이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민박집을 운영을 했어요. 그래서 민박집을 하다 보니까 민박집 생들한테 밥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에 소질이 되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요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와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 이렇게